2018학년도 9월 모평 되겠습니다. 자, 사회화기관 분류하는 건데 역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역시 뭐 어려울 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봅니다. 자, 나오는 거는 뭐 5개 있습니다. 대학, A국에서 대학 다니던 갑은 난민 신청 절차를 거쳐 삐고로 입국했다. 그래가지고 경제 및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난민 지원 센터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신문에서 A국가 알리는 기사를 볼 때마다 가족이 떠올라가지고 흑흑흑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B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존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가? 여러분 사회화 목적으로 설립되었는 건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냐? 그렇죠?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냐? 라고 묻는 것이고 밑에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가? 여러분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건 몇 차 사회화기관이냐? 묻는 거예요. 1차 사회화기관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1차 사회화기관. 갑니다. 그냥 하나씩 분류해보면 되겠죠. 자, 기업. 대학. 사회화 목적이죠. 대학은 교육기관이잖아. 누가 봐도 사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학에서 기초적 사회화하나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배우나요? 대소변은 화장실 가서 봐야 돼. 뭐 이런 걸 가르치나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배우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대학은 사회화가 목적인 것이 맞고요.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는 아니고요. 그래서 대학이 여기 들어가야 돼. 가에 들어가겠다. 그렇죠? 대학. 난민지원센터. 난민지원센터는 여기 보면 경제 및 의료지원 프로그램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육기관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 목적인가? 이건 아니요가 되겠죠. 아니요.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가? 이게 뭐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합니까? 가족이나 또래 집단인가요? 아니겠죠. 아니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니까 난민지원센터. 이거 기업으로 쓰는 게 낫겠네요. 기업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업, 여기는 니은, 디귿, 신문. 사회화 목적인가요? 아니요. 신문은 대중매체로서 정보 전달 이런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회화 목적은 아니고요.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할 리도 없습니다. 신문에서 다루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죠. 다. 아, 그리고 리을. 가족. 가족은 사회화 목적인가요? 아니죠. 가족 사회화 목적 아니고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 1차 사회화를 담당하나요? 그렇죠. 가족은 1차 사회화 기간.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귿. 정답은 2번 되겠네요.